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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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로 됐다고 연락왔을 때도 놀랐고 투표 많이 해주셔서 놀랐어요. 항상 구상 조심하시고 이번 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TV 화이팅!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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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야 어떻게 뽑아도 이 정도 뽑아? 기미고 저는 그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다 잘 맞아요. 내가 그림으로 다 잘을 쓴다는 하고 싶은 행동은? 치어리더랑 같이 춤추는 거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개 생일치고 이거 누구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누구세요? 골든 리트리버 개판 만들었죠. 골든 리트리버의 외형을 가지고 바로 비글 맞으세요. 선수 선수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집에 가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탕수요. 저 짬뽕이에요. 저 짬뽕이에요. 저 짬짜면요. 2002년 1일에 가장 처음 한 일은 잤습니다. 소원이요? 그럼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저희 사랑해주세요. 질문이 이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바로 태수리 형 디비티비 마지막에 저 떡국 만드는 거 아 현재로 좀 더 재미없게 됐어. 나 진짜 많이 웃겼는데 진담이에요. 지 뛰니까 지로 태어나서 도움이 되도록 뭐든지 오 2020년 1월 1일에 가장 처음 한 일이요.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피 뉴이 형 소원을 빌었어요. 가라 아니 가 가 여기 컷할게 가 재미없다 봐 손 한번 들어보자 롯도다 내가 동물로 태어나면 어떤 동물로 태어난 거예요? 사자 아니야? 두 손이에요. 사자예요 형이. 사실 품장이 맞기는 사실 여기서 좀 힘든데 정신이 절대 아니죠. 얘는 저랑 품장이 안 맞아요. 사실 품장이 맞는 건 저희 현호 형이랑 형이 잘 맞죠. 날씨가 적당하고 빨리 봐. 내가 그린몬스터 탈을 쓴다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약간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코트에서 으아악 하면서 뛰어다니고 싶어요. 어벤져스 아이언맨 TMI가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색한 선수는 저랑 윤수요. 실은 저 복귀 전 전자랜드 때 방을 같이 썼어요. 진짜 한 마디도 못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윤수가 대답을 네. 아 이제 품장에서는 저 안 하잖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TVT 파이팅! 네. 홍경기 이기면 승리했을 시 네. 이걸 연습해 연습해놓게요 일단 제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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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